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입니다 안드로이올레라는 학자가 정보의 가치는 공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가치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보를 개인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것들을 개인적 가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 가치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팔고 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업적 가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이라든지 서적, 시문, 방송 이런 것들이 상업적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적 가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공공적 가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 이런 것들이 딱 일반적으로 세 개가 있으면 객관식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러의 정보에 대한 관점입니다 정보이론적 관점, 정보사회론적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관점 부분들이 어찌 됐건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이론적 관점입니다 클라우드 셰논이라든지 노버트 와이너 같은 이런 사람들 학자들도 주장했고요 정보는 비터, 0과 1, 0과 1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 정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그널 중심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정보하면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 0과 1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이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론적 관점은 클리블랜드라는 톰슨이라든지 라볼트 같은 이런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정보는 중요한 재화, 수단, 요소, 자원이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정보다 정보사회론적 관점이다 정보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정보사회론적 관점입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헤링턴과 로빈슨이 주장했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상품이다 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에 따라 부가 지배로 소화하면 사회적, 정지적 갈등이 생성된다 이런 주장을 한 이론이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이론적 관점, 정보사회론적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스터의 정보에 대한 관점입니다 프랭크 웹스토트는 어미론적 관점과 비어미론적 관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논적 양적 정의에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어미있는 행태로 분석처리된 자료다 어미있는, 뭔가 어미있는 그런 어떤 행태로 분석처리된 자료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어미론적 관점입니다 비어미론적 관점은 정보는 정보와 상관없이 정해서 정보이론적, 정보사회론적, 정치경제학적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스터가 정보는 어미적 관점과 비어미적 관점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장 1강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입니다 과연 이런게 나올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샤너는 자유롭게 메시지를 선택할 수 하나의 수단이다 맥컬업은 정보는 개개인의 정보인지와 정보처리하는 주관적 상황에서 확신이 드는 것이다 파라데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표상이다 맥도너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다 페롤레는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조직화된 사실과의 관계다 펠은 넓은 의미의 자료처리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 정도만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보 지식의 9번입니다 자료는 데이터는 특정 목적에 의해 평가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 시그널,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자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보, 인포메이션은 어떤 진상에 대한 수립, 처리 및 추집 및 처리된 것이다 뉴스 이런 것이 정보다 지식은 인간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 정제한 결과물이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씩 읽라 시청자 한번에 també few&peg